저게 실제 케이크이래 왜 이렇게 신났어? 엄마 뭐 하는지 엄청 모르겠어 오빠, 어나마 시스템 할지? 왜? 아이오 왔다니? 오빠 안에 이렇게 앙금 들어있는 스타일이잖아 앙금 세줄 먹어도 되나? 아, 그치 해버리지 않아? 아니야? 머리가 작네 저게 와봐 뭔가 표현을 하라 와, 왜 이런 것도 잘 어울리네? 휴대위어 왜? 휴대위어 컨디션 같다 휴대위어 컨디션 휴대위어 엄마가 태준이 거 보는 게 아니라 태준이 거 보는 게 아니라 태준이 거 보는 게 아니라 태준이 거 아니야 버스? 진짜 있다 타이밍 죽이는 줄에 태준이 형 왜 이렇게 신났어? 태준이 돈까스 원래 아빠가 거 아니야? 아빠 왜 안 줘? 아니야? 또 아빠 거였잖아 원래 그래 아빠 준 거야? 진짜 너 준다 이거 봐 먹어도 돼? 오늘 젠몬 무데이크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어 기대가 크고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볼게요 느낌이? 오빠 생각나? 와 대박이다 저게 실제 케이크래 아 되게 특이해 근데 이게 이 모양이 있고 이게 무슨 모양이야? 양호 자극대가 좀 있는 거 같아 대박 이건 다 나갔어 잘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이건 아직 출시 안 된 거 같아요 이번엔 출시 안 된 거 같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